검찰이 지난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사실상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 사람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찰이 증거를 따라가며 내놓을 수사 결과가 무서워 여권이 총출동해 수사를 막으려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